소리나무의 김아영 네 반갑습니다. 소리나무의 김아영입니다. 이 영상은 노드사에서 나온 최상급 모델 노드 스테이지 3의 기본 조작법에 대한 영상입니다.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버튼도 많고 되게 복잡하고 어려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이번 컨텐츠의 제목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앞으로 이 노드 스테이지 3가 가진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런 분들이 시청하면 좋습니다. 이 스테이지 3 모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악기가 좋아보여서 덜컥 사긴 했는데 피아노 소리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 교회나 또는 공연장에서 이 스테이지 3를 접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노드 스테이지 3를 알아가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 스테이지 3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 스테이지 3는 크게 4가지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먼저 이 노드 스테이지 3의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는 프로그램 섹션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르간, 피아노, 신스로 구성된 사운드 섹션 그리고 이 사운드 섹션에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각종 이펙터 섹션 마지막으로 이 노드를 미디 컨트롤러로 사용할 때 쓰이는 익스턴 섹션 이렇게 크게 총 4가지의 섹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구조를 어느정도 알았으니 이제 스테이지 3가 가진 음색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색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 노드 스테이지 3의 가운데 위치한 프로그램 섹션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쉬프트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옆에 있는 이 프로그램 노브를 돌리면 이렇게 프로그램 리스트로 들어갑니다. 이 노브를 돌려서 음색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 이 리스트들을 항목별로 정렬해서 볼 수도 있는데 각각 화면 아래의 버튼에 할당된 것처럼 음색에 지정된 번호순 음색의 알파벳 순서 그리고 악기의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. 편하신 설정에서 프로그램 노브를 돌려가며 원하는 음색을 고르신 뒤에 엑시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여기서 잠깐 이 스테이지 3의 사운드 섹션에 대한 부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드 스테이지 3의 사운드 섹션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이 됩니다. 각 파트에 할당된 온오프 버튼으로 악기를 켜고 끌 수 있으며 온오프 버튼 위에 위치한 이 볼륨 노브를 사용해서 각 파트들의 볼륨을 개별적으로 조절하고 이 악기들의 전체 볼륨은 이 마스터 레벨 노브를 통해서 조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프로그램 섹션에서 원하는 음색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프로그램에서 악기를 추가하거나 각 파트마다 할당된 파라미터들을 조절함으로써 선택한 음색의 세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피아노 파트와 신스파트는 해당 악기의 리스트들도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피아노 파트에 위치한 이 리스트 노브를 돌리면 피아노 파트에 있는 각종 피아노 종류들 동일하게 신스파트에도 마찬가지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신스파트에 위치한 리스트 노브를 돌리면 해당 파트에 위치한 음색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스테이지 3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음색 리스트들을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이 강력한 노드 사운드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